11일 모이게 되는데요. 다음주는 4시에 오셔야 됩니다. 4시에 탈핵 행진을 할 겁니다. 그리고 4시 반에 시민평의회를 할 겁니다. 다음주 몇시에 모인다고요? 네. 4시에 많이 오셔서 저는 오늘이 탈핵 인용전의 마지막 집회일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. 그러면 다음주에 오면 우리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장을 열 수 있을 겁니다.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기각이 된다고 하면 기각이 된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바로 이 자리로 모이시면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11일 4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희망연대에서 노래를 하실 겁니다. 합창을 하실 동안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모금함이 돌 겁니다. 주머니 터셔서